아 아 이게 치킨스 콕 스 뒤쪽에는 알라는 것 같은데 이제 인슐레이션이 너무 안 돼서 어제 누가 칠드랑스 에드 플레이 하우스 버린다고 해서 주사서 이거 같고 어 닭의 겨울집 겨울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실내를 볼까요 지금도 튼튼해 그지 해야 돼 거기다가 얘네지 이름 줘야지 어 닭집 예 이름은 둘째 셋째 이름이 없어 둘째 셋째 여기에 인슐레이션 동물 못 들어가게 게이트 해 놓고 게이트 했고 돌려서 했고 이중으로 인슐레이션 판넬 됐고 그리고 여기는 됐고 여기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 스텝 하는 데 있고 쟤네들이 저기 올라가 가지고 레스트 화분을 레스트로 쓰더라구요 그래서 레스트 해 놓고 벌써 똥 쐈어 바닥 깔아주고 겨울 내내 이거를 버리지 말래 계속 싸래 그러면 이런게 러튼하면서 열을 낸다 그리고 바닥이 바닥이 따뜻하대 스팅키 해도 괜찮아 본래 얘네들이 스팅키 해 헤름이가 여기 들어가서 서 봐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기다 스트링을 해서 워터 워터 디스펜서 굿 푸드 디스펜서 행잉 해야 돼 아, 왜 하세요? 아, 다른 건 그냥 터뜨려 아, 근데 어떻게 도착할까요? 아, 안쪽으로는 리프터프가 없지 아, 안쪽으로는 리프터프가 없지 자, 프로젝터 끝 화분 흙을 다 파버리고 고개 앉아있더라구 그래서 화분 버리고 화분을 아예 줬어 루스터를 하나 살까 그랬었거든 그랬더니 조용한데 루스터는 아주 시끄러워 흔들지마 루스터는 아직 힘들어 그거는 팔거덩 또 퍼틸라이즈대 그 얼만지 알아? 원달러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 매일이 섞여올거 아냐고 그럼 루스터가 또 나올거 아냐 그럼 그 루스터는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죽여야 되잖아 아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뭐 못해겠어 아니 그냥 루스터는 그냥 막 베이비 루스터를 죽여야 되잖아 우리가 못 키우는걸 다른 사람한테 줘? 그럼 안되지 사람들은 그 그 루스터는 그냥 막 베이비 루스터를 죽여야 되잖아 근데 아우 난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 퍼틸라이즈대에 넣으면 얘네들이 품어서 할 거 아냐 인큐베이터 사서 하는 것도 있잖아 그지? 응 CD에서는 루스터 못 키우게 돼 있어 응 오이 왜? 너 정확히 preço에 kmch 실제로 생각해봐 어 Què? 에잉!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 하루 8 Bar 사시미 이랬더니 통째로 삼켜버렸어. 왜 이렇게 찌르면서 먹냐. 왜 이렇게 먹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트위스트를 해버려. 겨울철에는 드라이푸드 줘야 되겠어. 안에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 것 같아서. 이봐. 내가 그냥 웃을 것 같아. 얘네들 되게 이치한가봐. 뭐. 패러사이트 사는지. 내가 다 먹었잖아. 내가 다 먹었어. 너네들 하나, 다 먹었어. 아니 됐어. 오뎅이 낳죠. 누들은 뭐. 나 안 오뎅이 낳지 않아. 가만히 놔두잖아. 그럼 이것까지 옆에 다 흩어진 것까지 다 주사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이면 자기 네스트로 들어갈 시간이야 이제. 내가 어떤 네스트로 들어갈 시간이야. 아, 네. 자, 뭘 볼까요? 오, 내게. 이 네스트로 들어갈 거야. 자기네들이 자던데. 저쪽 네스트로 들어갈 거야. 자기네들이 자던데. 근데 우리 아크릴 플레이트 뭐 하나 없나? 저런 클리어. 클리어 플라스틱 판넬. 오, 이? 플라스틱 랩? 어. 아, 랩 말고. 조기에다가 플라스틱 하나 해서 안 해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 조기에. 아니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클리어 한 거. 플라스틱인데 클리어 한 거.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 진짜리. 뭐 없나? 아니, we have plastic bottles. 그건 플라스틱. 플레인하지가 않잖아. 플랫하지가 않잖아. Exactly. 그거 그런 거는 없나? 클리어 칼라 플라스틱 칼. 아, 네. 좀 리지드 한 거. 아, 이. 무슨. 그 창문은 어디다 남았지? 아오, 2개가 있잖아. 아우 진짜 urn하게 도망간다. 다 먹어야 돼. 제 근처에 제다를 붙고 계신다면 갈아줄게 괜찮아요. 약간 검은색 왜 그래 너? 어디에다 지쳤어? 응응 저게 가락에 나의 주변을 인터넷으로 붙는다 응응 에그저 assumes 에그저씨가 아래서 저, 저기에 팰렛이었잖아 응응 어떻게 딱 맞는다? 저 밑에 바닥 한 거 저 팰렛인데 근데 이거에 딱 나죠, 어떻게, 하이첸스로. Wait, did there used to be no open bottom part? Wait, is there bottom part on the playhouse? There is no bottom. Oh, so I'll put that pallet in there? Yeah, pallet and lift up. Otherwise, cold, what is that? It'll be very cold for them. Yeah, very cold. Flow will be very cold. So that's why I lift up. I wonder what happens if we open the window. I would have had to put some kind of insulator, but I didn't know. But we have a ton of insulation there. Because if I put the insulator in the bottom, and then some kind of water there, and then rot, mold growing, or whatever, whatever. And it'll be hard to change during the winter. Just I make air is flow freely on the bottom. And then just there is some kind of air hole on the corner, and then just clogged with that. What is that? How can I call that kind of things? Or the shape? How can I cal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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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m really, I really want to know which one they're going to go into. The few things were there. Where is the whole house. Where is the whole house? Where is the new house? How can I call it? Where is it? Where is it the little house? 시간 칼같이 짐승들어서 스트레이 케이시 공격을 할게 와버넣고 아 갱잎은 다 다르다 위에는 키가 안따네 아 작꽃인데 꼬치가 너무 많이 달렸어 희생기라고 나닿는데 아 거울로 거우리 망드럽네 안 아우 거울이 너무 들어와서 보이지가 않네요 이상한 소리가 들으니까 무서워서 당황하네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유하우스를 좋지않은데 한번 굿나잇 굿나잇 이수 그럼